예 예 이렇게 해놓고 이제 랜덤 스킨 장작했어요 가봅시다 잘 쳐 버리고 이거 봐 어 맞네 내 라운드가 아니라 그냥 게임 살짝만 달라진다 야 잠깐만 이 판 나와봐 이게 벌써 몇 년째야 위험은 당연한 거 재밌잖아 야 프로토콜 바꿨다 오 그리고 라운드 30초 남았습니다 몸이 긍징거릴 치료였어 그럼 죽어볼게요 한번 다시 죽어볼게요 지워드릴게요 죽었거든요 죽어놔서 사면 그것도 거의 그대로 어 맞네 죽었을 때는 그대로인 것 같고 나머지는 죽어놔서 사면 죽어놔서 사면 죽어놔서 사면 질 easy 죽어놔서 사면